네,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을 찾아가서 탁자를 치고 서류를 팽개쳤다가 눈물 흘리며 사과를 했다던 박숭춘 국가보훈처장. 오늘 정무위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한국전쟁 당시에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기념사업 예산은 3억원 전액 삭감에서 절반 삭감으로 조정됐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주먹으로 꽝 치니까 1억 5천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진호 전투기념 예산이 일부 살아난 대신에 나라사랑 예산은 1억원 추가로 삭감됐습니다. 오늘 정무위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장진호 전투기념사업 교육 관련 예산은 당초 3억원 삭감에서 추가로 1억원을 더 삭감으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가 서울신문 사서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 심사 속에서 공채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정부 현장을 찾아가서 서울을 던지고 탁자를 내치는 등 소라를 피웠다. 그리고 나중에 박 차장은 장진호 전투로 생각하며 감정이 북받쳐서 흥분했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다고 한다.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 환자도 아니고 코미디 같은 형태를 만천하에 드러냈으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언론 칼럼도 다양한 구성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언론의 언론 칼럼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듣는 것은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는 게 돈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직이라는 것은 국가가 부양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 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들이 창피하고 국회가 범열감을 당한 것 같아서 다 시시하고 덮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박순 차장은 기분이 좋았죠. 내가 주먹을 한 대 치니까 1억 5천만 원이 생기더라. 북회의원 장무위 2,30명 내가 다 해본다. 그러더만 반장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자신의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해 봤습니다. 나쁜 일정 중에서도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현 금융위원장